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좁은 Bridgetproductex! 알맹으면 빠르게 や 살려드립니다. 아름다운 육아 아름다운 육아 고춧가루 찹쌀떡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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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치킨 쥬쥬쥬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다 그리고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다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이거 좀 좋아 먹는게 최선을끼리 진짜 맛있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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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제가 와.. 마늘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킨이 얇게 먹으려구요 고구마 너무 맛있어 툭툭툭 그 툭툭 치킨의 탕후루 오징어 배가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 매콤하고 맛도 느껴지네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콩가루 차가운 고추냉이도 잘 어울려요 한입은 고추냉이도 잘 어울려요 고추냉이도 잘 어울려요 이번엔 고추냉이가 정말 맛있었어요 고추냉이가 también 고추냉이도 잘 어울려요 고추냉이도 잘 어울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